오늘꺼부터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거 웅진 B 알겠습니까? 잠깐만 여기에 B-1호를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있구나 이거 선생님 정리 좀 해놔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음 정리할게 많네 그냥 놔두면 선생님 헷갈리겠다 지금 해야지 그냥 하라 그랬으면 오 이거 오는거 해야되는거야 막 헷갈릴뻔 했겠다 지금 확인 잘했네 이건 안 배운건데 막 왜 또 많다 어디 간다 오케이 여기 B에 0-1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? 오케이 자 A에 23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삼계역 셔플 자 그래서 알파벳 H-O-T 내 는소리 하트 하트 오케이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우 오우 아 어 내가의 소리 중에 뭐 됐어요? 아 아 그렇죠 두번째 대표 소리 아가 됐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첫번째 대표 소리 두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중에 두번째 대표 소리 하트 하트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? 핏 더운 이런 뜻이죠? 오케이 계속해서 하이파벳 H U G O여서 내는 소리 하 그렇죠 그래서 U가 가진 세가의 소리 유, 우, 어 중에서 뭐 됐죠? 어 그렇죠 어가 됐죠 G가 가진 누가의 소리 그 G 중에서 뭐 됐죠? 그 가 됐죠 그래서 뭐여서 뭐가 됐다? 하 오케이 허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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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 그렇죠 H U G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알파벳 M U G 뭐여서 내는 소리 Mug 그렇죠 오케이 뭐 여기 뭐 이게 뭐하고 이건 뭐였고 허벅 그렇죠 이 부분은 소리가 똑같죠 무슨 소리 내고 있다 Mug 소리 내고 있죠 Mug 쓰는 법 Mug 이러면 Mug 그 다음에 알파벳 N U T 고개서 내는 소리 계속해서 U가 어되고 O가 아 되는 거 배우고 있는 거 같아요 U가 어되고 O가 아 소리 내는 것들 모아놨습니다 Mug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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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M O P M O P 모여서 내는 소리 Mug Mug 그래서 M은 Mug O는 A O 중에 A P는 모여서 Mug 대걸레라는 뜻이에요 쓰는 법 M O U P Mug 계속해서 알파벳 POP P P 알파벳은 다 모르는 알파벳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처음에 올 때 알파벳 모르는 거 많았는데 재우가 볼 때 실력이 많이 는 거 같아요 오케이 답 어떻게 쓰더라 P O P P O P Very good 오케이 계속해서 C U T C U T 모여서 내는 소리 CUT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SC 중에서 C U는 U U O T는 T CUT CUT 쓰는 방법 C U T CUT OK 죄송합니다 CUT OK 알파벳 R U N R U N 모여서 내는 소리 RUN R은 R U는 RUN R U N R U N RUN OK 알파벳 P O T P O T OK. 이제 쓰는 법? Very good. Part. OK. 알파벳? S-U-L. 내는 소리? Sun. OK. 그래서 Sun 쓰는 법? S-U-L. Very good. Excellent.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보카하는 수업도 할 거예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